어? 허리 왜 이렇게 찍어? 허리 왜 이렇게 찍어? 허리 왜 이렇게 찍어? 3일차라고? 이럴수가. 저희 먹는 거 좀 찍어도 괜찮죠? 감사합니다. 어? 그래 알았어. 잼비야. 14개는 뭐지 근데? 14개 고맙다 잼비. 아우. 산만 맡아도 너무 좋다. 아 식사게. 아 고맙습니다. 식사게. 산만 어디가 아픈데? 됐습니다. 됐습니다. 식사게 고맙습니다. 약간 남잔데 좋은 부추종. 사장님 부추 좀 더 주세요. 염비 있다. 염비 있다. 아잇.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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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게 고맙습니다. 추어탕. 아잇 안녕. 아 gördfang необход tart oluyor. 치과탕가요? 추어탕이에요. 치과탕. 응. grupp같이 라인님 추천 감사합니다. 라인 오랜만에 마늘도 넣고. 마늘이 또 안 흘러야 막 늘게. 고추도 넣고. 와 귀여워 왠지 치킨이 많다 야 니네 왜 바꿔 버라야 응 와 진짜 좋아 와 응 아 아 이 심 심하지 음 아 오 용재 오 용재 고마워 용재야 몸명으로 불리고 싶었군 용재가 고마워 아 진짜 잘한다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진짜 추웠던 맛집이에요 고마워 장면 충분히 먹어요 박수님 감사합니다 우주이 우리 용재는 실제로 갔으니까 우주이도 지금 근처일텐데 우주이 소원 우주이 조금 쩌잖아 장안도 그쪽이라 그랬어 얼마 안 돼 여기서 한 10분 저기가 소원이야 저기 보이는 저기 갑니다 오늘 원래 그랬거든 원래 그랬는데 안 먹었대 뭐 여름 오늘 며칠 아 이긴거 봤어? 응대야? 방송에서 축하해 주려고 그랬었어? 응 야 더운데 고생이 많다 우리 군인이거든 우리 형제는 직업주니? 어디서 근무하세요? 순천이었나? 자꾸 까먹어 갑자기 수미가 많이 이쁘다 남순이 귀하네 우리 형제는 그 날이 귀하네 그리고 그 날이 다행히 다행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는 맛있어서 말이었나요? 이는 맛있어서 말이었나요? 이거 치고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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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을 마시면드 먹기 전에 먹기 좋더라구요 마늘은 라면을 먹기 좋은 시간 마늘은 매우 넓은 매우 훌륭한 난이 여러가지 매우 한 가을이 마늘은 매우 훌륭한 것 사이버 마늘은 매우 훌륭한 것 마늘은 매우 훌륭한 것 왜 해먹었냐? 헐, 용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야, 용재야. 나 밥 먹고 그랬잖아. 밥 다 먹고 그랬잖아. 아, 용재야 고맙다. 아, 일하러 간다고? 다음에 왔을 때 일상할게. 고마워. 용재야 고마워. 이겼다고 축하해 주셨는데. 고마워. 지금 다시 리액션하면 죽겠어. 나 저번에 침 트로픽 하나로 던쳤거든? 와, 땀 그냥 바로 나더라. 바로 땀 나고. 헐, 부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헐, 부야. 어서와. 고마웠다, 고마웠다. 고마웠어. 근데 진짜요, 너무 맛있다. 고마웠어요, 이게? 찹쌀. 나사바다카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우 추천 고맙습니다 나사바다카님 참 맛있게 먹지요? 랩 그래도 군대가 질장 그래도 군대가 언제가 닉네임 털보잖아요 다른 방에서 닉네임을 거꾸로 보는데 나빴네 닉네임 3개월남 실제로 살이 엄청 많이 남았네요 패딩입고 방송할때 요즘 겨울군반은 좀 준다그러던데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줄지 않아요? 아 그래? 추워서? 뭐 뉴스에다 네이버 뉴스 이런데 나오더라 추워서 주면 추워서도 주면 다 주면 와 엄청하다 잘 어울리는거 잘 어울리네요 짠 잘 어울리더라 음 고춧가루 고춧가루 커피 보면서 도대체 생각이 나네 커피숍이 엄청 많이 생겨나 커피? 커피 유통많이 살길인가 추억장은 이렇게 먹을게 고춧가루 형수형 스플렉스 보고 반했다고? 어 뭐야 반한 사람 내한테 된다 고춧가루 여기 약간 휴가지 느낌이야 시원해가지고 헐거야 너네 눈비도 엄청 덥지 전국이 다 먹을거야 그치 서울쪽 제일 더운거 같고 진짜 전국이 다 먹을게 왜 이렇게 덥은거야 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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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된다. 와... 요구르트 하나 줘야 될 것 같은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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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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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저희 이제 모호탕을 가야 될 것 같아서 방송을 종료할게요. 모호탕 방송도 하고 싶지만... 그치서랑... 와...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 소리 안녕? 우리 소리 백수네? 틀랐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번 더... 지금... 당장... 한글자막 by 한효정